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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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뭐.. 몇댓가지 만들었던 동물들 중에 뭐가 제일 맘에 드는지 한 번 투표를 해볼거야 자 일단은 후보를 소개할게 자 메뚜기 바람쥐 토끼 잠자리 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우럭뇨 개구리 연가시 거북이 대벌레 자 푸른누네 백룡 맵이 더블벨을 샷건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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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커비 자 그러면은 우리 막내 쿠유 퐁 너 뭐가 제일 좋아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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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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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 자 일단 얘네들이 한 편 나왔고 다음은 문재야 퐁퐁 퐁퐁 그리고 에이븐 푸른누내백룡 푸른누백룡 너 왜이리 목소리가 짱냐? 자, 제 친구들이 뽑은 최고의 동물 푸른누내백룡입니다 인정못하겠습니다 왜 인정못해? 어떻게 개가 1등인가? 왜 2표 발랐잖아 아니 이건 소수와 다수가 재투표 해야됩니다 아니면 밑에 불쌍하는 애들 불러오던가 아, 오케이 잠깐만 자, 너네 이거 지금 라이브 보고 있지? 디코 네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만들었던 동물들을 투표를 해볼거야 뭐가 더 맘에 드는지 후보를 소개시켜줄게 일단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커비 아, 정답! 이거 제작자 아닌가? 아, 이거 그거잖아 아오니잖아 아오니 커비라고 커비 자, 그러면 일단은 누구부터 할까? 히페리온부터 투표를 좀 해줘 히페리온부터 투표를 좀 해줘 저는 푸른누네백룡으로 할게요 야, 푸른누네백룡이 은근 많아 완성이 잘 됐거든 저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 그 다음에 액조리 하지 액조리 한다고? 어 어 어 유용이 은근 많네 우리 장황한 헛소리를 늘어놓는 우리 자유한국 뭐시기? 자한수 아이, 자유한국수호자라 불러주세요 자유한국수호자 아,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맨 끝에 그 제작자 닮은 거 하나 있어요 예, 그 제작자 닮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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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우, 본인인 줄 알았어 생일이 그냥 똑 닮아주고 그냥 쌍둥이인 줄 알았잖아 야, 내 눈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그 부분에서 화난 거구나 아, 그럼 닮은 건 닮았다 그지, 이긴 할 수가 없거든 아, 저 그, 그 백룡이요 백룡 백룡아 백룡이 진짜 많네 제가 원래 회색분자들 별로 안좋아하는데 예 진짜 헛소리 진짜 개 장황을 안다 너 너 댓글, 댓글창 지분 꽤 차지하겠는데 아이, 잠깐만 근데 지들이 댓글 타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아, 그 죄송한데 저는 그 채널을 안 봐요 아, 그거 알고 있는데 자, 시리얼 그러면 그 댓글을 볼 일이 없습니다 알겠다고 알겠다고 시리얼 나 개구리 해주라 개구리 귀엽더라 개구리? 어 하나 더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도 귀엽더라 어 이게 귀엽다고? 귀엽지? 이 정도면? 내가 말했잖아 세상이 말세라니까? 말세라니 이 정도면 귀엽다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 요즘 근데 원래 끼리끼리도 온다 그러잖아 그래 유리성도기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난 것 같긴 해 딱 꼬라지 보면은 맞네 나 방금 나 방금 니 하는 말에서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롤 괄구리 찍히는 거 합성했다 방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 다 했나? 자 메뚜기 0표 다람쥐 1표 토끼 0표 0표면 막 폭팔하고 그런 거 없어 막 뭐? 0표면 폭팔하고 그런 거 없어 막 영화같은거 보면은 선째로 폭팔하고 막 폭팔해서 막 아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할게요 아, 오케오케 아 좀 실망할 뻔 했잖아 이렇게 다 보아놓고 스케일 크게 하는데 그런 정돈 있어야지 아니 너 자꾸 그거 다 진행하는데 그만 좀 끼어들려 친놀 뺏긴다 친놀 뺏긴다 잠자리 1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0표 우렁이 1표 개구리 1표 연가시 0표 거북이 0표 대벌레 0표 푸른의 내뱅력 4표 액쇼지아 2표 매미 0표 더블 배를 잠깐 1표 거미 0표 거미 1표 그래서 총 우승은 푸른의 내뱅력이 가져갔고 준우승 준우승 의미가 있겠냐마는 준우승은 액쇼리아가 차지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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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해준 내 친구들 수고했고 고맙다 입금 언제되나요? 아아 그래서 입금은 언제되나 이말이야 어? 입금은 나중에 해줄게 언젠간 언젠간 해줄게 야 일단 녹았다 끝 끝 입금된다고 하는게 드러나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투표된 결과가 있거나 이런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건 이게 입금이 된다는 내용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